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왜 무너질까 참 잘나가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정말 그렇게 뜨겁고 좋았던 인간관계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모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철학이 되고 그것이 과학이 되는 지식의 으뜸이 하나 있다면 뭐든지 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지식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시작 그러니까 뭔가 무너지고 뭔가 잘못된다 다 그만한 원인이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사람이 아프게 되면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왜 낫지를 않을까 그거는 몸속에 쌓여있는 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건강하려면 그 몸속에 있는 독을 없애야 하는데 그 몸속에 있는 독을 없애는 것을 바로 해독이라고도 하고 디톡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해독이란 의미의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시작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독이 빠져나가서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의 구성을 먼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멈추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몸 육체입니다 육체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뒤집어 보면 사람의 생명은 흙으로 만든 육체에 있는 게 아니지요 왜? 육체를 만들어놨을 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것은 죽은 거다 그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산다 그 생기가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죽는다? 기운이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뭐를 집어넣어서 살렸으니까 생기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운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산다 그렇죠 그래서 난 현대의학에 현대의학을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정말 고마운 분이 있다면 의사선생님이야 의사선생님 건강할 때는 조양반은 왜 있나 그래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리에게 필요한데 아파보면 아이고 아파보면 누가 최고여? 의사선생님이 최고야 아파보면 그런데 좋은데 문제는 병 고치다가 힘없어서 죽어 그러니까 병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다 이 기운 기운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뭐만 있으면 살아 내가 사실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의사선생님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죽이는데 병을 죽여야 되는데 병 죽이다 보니까 뭐도 죽어버려 사람도 죽어버려 뭐 앞서서 기운 아 기운 그 기운을 다르게 표현하면 컨디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선전을 만드는 건 몰라 컨디션 컨디션 건강의 척도는 뭐다? 컨디션 시작 컨디션 컨디션이 좋아야 돼 이 컨디션 컨디션이 좋은데 아픈 사람 쉽지 않고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데 건강하기 쉽지 않거든요 컨디션과 건강은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도 보면 몸이 죽는 게 있고 영혼이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몸 죽는 거는 별거 아닌데 영혼 죽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시작 그렇지 깎아보면 죽어봐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러잖아 늘려봐야 뭐 솔직히 의사 선생님이 생명을 살린다고 천 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냥 5년, 10년, 20년, 30년 더 살리는 거지 그때 혼자 또 죽잖아요 왜냐하면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살리는 의사도 죽잖아 그렇죠? 목사는 안 죽습니까? 아이고 저 아픈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싹 나섰어 아이고 근데 그 목사도 죽어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러니까 육신에 죽는 건 그건 사실 별거 아니오 뭐가 죽는 것이 그 영혼이 영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혼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혼이오 뭐라? 생명이라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육신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그런 건 알고나 사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디톡스도 첫째 육신의 디톡스가 있다라고 육신의 디톡스 몸에 쌓인 복으로 인해 잘못된 건강을 디톡스 해독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말인데 사실 우리 몸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웬만만하게 살면 건강한데 완전히 잘못살아서 아프는 거요 사실은 웬만만하면 건강한데 완전히 잘못살아서 아프는 거다 얼씨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가 잘못되면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또 막 몇 단계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유지하게 돼 놨거든요 근데 진짜 잘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관리를 잘 내가 우스갯소리로 암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암이 안 걸리게 하려고 1차, 2차, 3차, 4차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암을 걸리게 해보려고 의사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리 발암물질을 집어넣어도 안 걸리는 거야 암이 아무리 발암물질을 집어넣어도 안 걸리고 안 걸리고 그래서 의사가 결론 냈잖아요 암 걸린다는 건 기적을 이룬 거다 이 암이 걸렸다 그거는 기적을 이룬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암이 걸리는가 봤더니요 일단 살을 통통하게 찌우고 전혀 운동을 안 시킨 다음에 스트레스를 장기간 계속 주고 발암물질을 넣으니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암 걸리신 분은 너덕가지를 상당히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도저히 그 걸릴 수 없는 암을 드디어 아니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만 안 받아도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한마디로 또 뭐만 꾸준히 했어도 운동만 뭐만 좀 조심했어도 음식만 그런데 막 이런 모든 것 전체를 아니 그것도 그냥 타고만 두고 단기간만 했어도 최소 암이 생기려면 본인은 알든 모르든 10여 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1년 만에 암이 걸리잖아요 10여 년 그가 인간이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좋은 유산균도 있고 안 좋은 나쁜 유산균도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 안 좋은 걸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처방을 어떻게 해놨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의 신물이라 탐 나왔네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과일하고 야채하고 그냥 요리할 것도 없어 요리는 무슨 요리여 그냥 상추를 무슨 요리해 그냥 씻어서 먹어 아니 깻잎을 무슨 요리를 해 그냥 씻어서 먹어 아니 오이를 무슨 요리를 해 그냥 씻어서 먹어 아니 양파를 무슨 요리를 해 그냥 씻어서 먹어 아니 사과를 무슨 요리를 해 그냥 씻어서 먹어 아니 복숭아를 무슨 요리를 해 그냥 씻어서 먹어 내가 볼 때 그 음식 연구가들이 괜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옆사람은 얘기해줘 어이 그냥 먹어 옳지 씻 보세요 본래 인간의 양식은 이랬습니다 언제부터 식생활이 바뀌었냐 노화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수명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900살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사람이 그런데 홍수를 하면서부터 120년으로 팍 줄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시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나 그들의 날은 몇 년? 120 아 신기해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거의 지금 우리가 살 수명입니다 120살 우리가 지금 살 수명이 120살이 성경이 말하는 수명인데 저 말이 너무너무 과학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세포의 증식이 120년쯤 하게 돼 있고요 모든 성장의 궤도가 5분의 1을 키우고 5분의 살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0에서 25살까지 크니까 125살, 120살 곧 좀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휴, 안 놀래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기고 생선이고 먹어라 그럽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나는 저게 그냥 수천 년 전에 한 얘기예요 저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얼마 안 있고 홍수나고 그냥 나오면 한 얘기인데 지금도요 어쩌면 의사들이 처방할 때요 병을 고쳐보려면 의사분들이 꼭 그렇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드시지 마시고 뭐 드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로 드지 말라고 하면 그럼 뭐 먹어요 할 정도로 드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넘어 죽을 때 되면 모시고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그냥 드시게 하세요 시컷 먹을 때가 죽을 때다 얼찌 시작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가릴 거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냥 먹어 시컷 먹으라고 그래 하나님도 어차피 120년 살 거니까 고기고 생선이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천 살까지 살 때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고기도 생선도 그냥 다 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다 먹어서는 120년을 못 간단 말이에요 120년을 레유기 11장 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돼지 소 그런데 돼 새겨 먹는 거 소 돼지는 아니고 너 조심스러움 오늘 목사님이 말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말란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요 날 뭐라고 하지 마 내 성경을 읽어준 거요 레유기 11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건 이것이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짐승도 물고기도 그냥 다 먹는 게 아니고 좀 가려서 먹어라 가려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걸 그대로 지켜 살고 안식교인들은 비교적 저걸 지켜 사는데 증거가 딱 나왔어요 확실히 저대로 사는 사람들이 건강과 수명이 장수하더라는 거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이상해 저대로 또 사는 게 있어요 몰몬교 몰몬교가 또 저대로 그런데 안식교 몰몬교는 좀 교리적으로 이상해요 그럼에도 오래 살아 건강하게 난 이제 그런 게 희한한 거요 2단은 오래 사는데 1단은 빨리 죽는다 거기서 깨달은 게 2단이냐 1단이냐 하는 건 교리적 문제고 건강은 또 다른 건강의 차원의 문제다 이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들은 대개 사람에게 좋지 않는데 이게 다 통계에 드러나 있다니까요 사실은 심각한 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뭐냐 인스턴트 식품 맛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뭐 알아서는 하시는데 후회하죠 담배를 수십 년 피운 사람이 내 평생 자른 게 하나 있다면 담배 피운 거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술을 말로 마시는 분이 내 평생 뒤돌아보면 자른 게 하나 있다면 술 마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후회하죠 후회 제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 뭐 왜 없어서 못 먹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계속 먹어요 그래 놓고 지나고 보면 과일, 야채 불 먹은 사람은 후회가 적어요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분들 후회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들이 단순해가지고 뭐가 하나 좋다 그러면요 누가 개고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개고기가 좋다 뭐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데 스님이 수술을 했는데도 개고기를 권했대요 누구 보고도 개고기 잡수라고 그건 의사 입장에서 좋으니까 그게 좋은가 봐 좋아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이 목사님이 꽂혔어 가는 데마다 개고기 먹는 가는 데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옆구리로 대소변 받아냈어요 그게 좋아요 뭐 한 번이나 필요할 때 그러나 계속 먹으면 그게 좋겠는가 아유 안타까워서 그래 개고기 계속 먹으면 혹시 설교다가도 또 개소리 하지 않을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요 자꾸 먹다 보면 맛은 있는데 이게 건강에는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든지 저는 네박자로 풀죠 몸에 좋고 맛있으면 1등 몸에 좋고 맛없으면 2등 몸에 안 좋아도 맛있으면 3등 몸에도 안 좋은 것이 맛도 없으면 4등 그렇지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몸에 좋고 맛있으면 1등 몸에 좋고 맛없으면 2등 몸에 안 좋은데 맛있으면 3등 몸에도 안 좋은 것이 맛도 없으면 4등 지금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몇 번으로 먹습니까 막 1, 2, 3번 왔다 갔다 하지 4번은 거의 안 먹을 테니까 맛없으니까 몸도 안 좋고 1, 2,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2번하고 3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뭐 하니까 맛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꼭 부탁드립니다 1, 2등 1등으로 식사하시고 고기는 드시되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같은 기름이 쌓여도 식물성 기름이 몸에 축적된 것과 동물성 기름이 몸에 축적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을 먹어도 돼지 기름 한 사발 마신 것하고 참기름 한 사발 마신 것은 달림없이 다르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딱 오늘 하나님에게 이빨 구조를 내가 보니까 육식동물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고양이 육식동물은 이빨이 엉성엉성 하나씩 났어 이렇게 왜? 고기 뜯어먹으라고 근데 식물성 초식동물은 이빨이 총총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은 총총이 나는 이빨로 먹고 고기는 엉성엉성 난 이빨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총총한 이빨로 고기 먹으면 이빨 사이에 끼고 끼면 동물은 손이 없으니까 빼지를 못해 빼지를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가 되어 있고 잇몸에 생기면 이빨은 빠지게 되어 있고 이빨 빠지면 그걸 이빨 빠진 호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의 이빨이 빠지면 그건 호랑이가 별것도 아니에요 호랑이는 이빨 때문에 호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동물은 고기가 끼지 않도록 이빨을 대충대충 해놨어요 근데 사람은 확실히 이빨 보면 초식동물이지 육식동물은 아니야 총총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누군가 조사를 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조사 안 했다면 조사 들어가 보십시오 이빨 치료를 자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빨 치료도 많이 들어갈 확률이 내가 볼 때 높다 누누이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들리면 여러분 얘기를 하세요 저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얘기도 다 들어보면 나보다 더 틀리면 더 틀렸지 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고기 먹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그 시대 너무 기름이 몸에 축적될 정도로 많이 먹지는 바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3장 17절에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주랜이라 그러니까 뭐는 많이 먹지 마라 저 기름이 뭔 기름이요 동물의 기름을 너무 먹지 마라 참 이 한 세대 사이에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모든 부치개는 다 돼지 기름으로 했습니다 돼지 비계 막 잔뜩 사다가 골로 위에다가 이 불판 올리고 거기다 막 지글지글 끓이면 막 녹아가지고 기름이 막 옆으로 그놈을 다 수저로 담아가지고 항아리 받아놓으면요 아이고 하 그 놈 한 숟갈 넣어가지고 비벼면 아이고 그냥 아이고 전당 갈 때 그거 싸갖고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한 숟갈만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리고 군대 가면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군대 가면 다 필요 없어요 라면 스프 하나만 있으면 그냥 아 무대다가 그놈만 넣으면은 그냥 아이고 천국 갈 때 라면 스프 갖고 가야 돼 어? 어 하여튼 천국 갈 때 컵라면하고 삼겹살은 싸갖고 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맛은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건강에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몸에 힘이 없습니까 먼저 약을 먹거나 보약을 드시기 전에 내 몸의 육체에 해독 디톡스부터 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자 몸뚱아리만 디톡스 오면 되느냐 마음의 디톡스도 있어요 뭔 디톡스? 마음의 자 마태복음 15장 2제를 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노들의 유전을 범한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먹을 때는 뭐 해라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는 뭐 해라 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저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안 씻어서 손 씻으세요 손 씻으세요 우리 초등학교 가면 유치원 가면 손 씻으세요 손 씻으세요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씻고 먹었어 좋은 말입니다 아무래도 손은 깨끗이 하느냐 뭐 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원이 달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5절에 베드로가 대박으로도 돼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쳐요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 뒤로 내려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인 이 살인이 어디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음 이 간음이 마음에서 나오고 음란 음란이 마음에서 나오고 도적질이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 증거가 마음에서 나오고 회방인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나가보면 한국말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내가 유럽을 가가지고 부흥위를 하는데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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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을 배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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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한 나라 바뀌면 말이 또 바뀌고 한 나라 바뀌면 말이 또 바뀌고 한 나라 바뀌면 말이 또 바뀌고 예이 나이스 아니 이게 뭐 말도 어지간해야지 나라마다 말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나라마다 말이 독일 가면 독일 말을 써야지 불란서 가니까 불란서 말을 써야지 아유 복잡해 예이 그냥 한국말이나 하고 살자 그중에 여러분은 여기만 있으니까 모르죠 외국에 나가보세요 진짜 불편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이 좋아요 그중에 대한민국이 나라 경쟁력이 11등이라고 그랬죠 11등 수출은 6등입니다 20, 50 가입은 7등입니다 돈 쓰는 것은 5등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거지같이 가난하고 영국은 어마어마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아니지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저는 저 영국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영국은 세계 전 세계 4분의 1을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놨던 나라입니다 그게 말이나 들은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이 영국보다 잘 산다 그런데 놀랄 준비하세요 2011년도에 우리가 드디어 영국을 무역 교무에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박수 안 기뻐 이런 말이 실감이 나나 그 신사의 나라 영국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을요 거의 짐승 보듯이 봤습니다 너무 못살고 후진국이고 무지해서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제대로 붙어있으면 이 오른다고 그런데 내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검정 교복 입고 이렇게 서서 교장님 훈시 듣다 보면 이놈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만 있어야 될 놈이 밖으로 살살살살살 기어나와가지고 교복 밖에서 이가 하얀 것이 살살살살 못 봤어요? 우리 학교만 그랬나? 아니 솔직히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이가 밖으로 이놈이 방향 감각을 잃었어 내비게이션이 없었나 봐 이놈이 갖고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교장 있는 놈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게 그러니 그 한 세대 우애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4,350년 역사 속에 931번의 전쟁을 치르고 1950년 6월 25일 날 6.25전쟁이 나고 53년 7월에 정전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황폐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를 64년여 만에 이렇게 세계 10대 국가로 만들었으니 잘한 거죠?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말 글씨를 아는 사람이 채 10% 남짓밖에 안 될 때 지금은 대한민국 거의 다 문맹은 탈피했잖아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만들었는데 이민족이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누구도 잘한 사람은 없고 다 어떻게 죽일 놈만 있고 그 누구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사람은 없고 다 요구도 먹을 사람만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근세사에 요 근래에 여러분 주변을 삥삥 돌려서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참 이분은 존경하다 존경스럽다 참 이분은 훌륭하다 누구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 대한민국은 훌륭한 사람이 살짝 와서 해놓고 간 모양이다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 살짝 와서 잠자는 사이에 다 해놓고 갔나 보다 천사가 해놓고 갔나 귀신이 그럴 리는 없으니까 아니 이 역사를 이렇게 이뤘는데 누군가 했는데 왜 우리는 칭찬할 사람이 없고 존경할 사람이 없는가 누구 얘기하면 아우 진짜 그래 진짜 그분 훌륭해 그래야 되는데 됐다 욕을 초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분의 공과 과가 있죠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잘했지만 이만큼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잘한 건 없고 잘한 사람은 없고 못한 것만이냐 내가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두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첫째 이야 우리는 지독하게 칭찬을 안 하려고 한다 시작 제가 진짜 설교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진짜 나보다 설교 더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냥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 대배는 한 시간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못하지만 부흥회는 한 시간 반에 두 시간 합니다 그거를 하루에 많을 때는 여섯 번씩 합니다 제가 보통은 세 번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 내용이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좋은 내용 속에 옥에도 뭐가 있다고 티가 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의도가 아 그냥 참 은혜 받았다 훌륭하다 그러면 되는데 그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왜 웃기냐 이거요 나도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러면 울리냐 울기도 한다 울기도 해 웃기도 한다 웃기도 해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웃기는 내용이 너무 저속하다 그렇게 고속하게만 웃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고상은 얘기 고상은 것 좋아하네 다 잡니다 다 잡으려 다 잡으린다니까 난 참 그런 목사님들 보면 또 존경스러운 게 절반이 자도 계속 걷으면 안 그냥 다 그만두고 8월의 산복도 위에 한 명도 주는 사람 없이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것만도 박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욕하세요 박정희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욕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다 욕하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절대 욕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욕하세요 장경동이 다 욕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욕하세요 왜 다 칭찬 들을 사람 없고 다 욕 들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다 욕만 해놓고 욕만 얻어먹어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칭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이제 누구 욕하면 욕하는 사람을 욕해버려야 돼 딱 나왔어 좋은 말 야 이걸 정치라고 하냐 너나 잘해라 야 저걸 설교라고 하냐 너나 잘해라 그런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아예 아예 욕만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아예 아예 그냥 칭찬은 없고 그냥 드디어 하나 걸렸다 욕을 거 계속 지나가다가 드디어 또 하나 걸렸다 욕을 거 그런 사람들이 나라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디톡스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칭찬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존경이 생기고 행복이 생긴다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위대한 유명한 모세를 디톡스하는 장면 주레웃기 3장 9절 이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르쳐으니 내가 종룡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보고 가라 그러면 모세가 아멘이 내가 뭔데 이게 지금 디톡스 해야 돼 그거 주레웃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야 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가서 얘기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레웃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박하러 돼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돼 지팡이인이다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 아니냐 이쯤 되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레웃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거까지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냐라 무엇 변명이 이렇게 많아 무엇 핑계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 놓고 계속 지금 오늘 본문 제목에 대입하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톡스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세를 계속 긍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모세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디톡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디톡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리포스 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래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빠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흠이 없는 그뿐입니까? 빌리포스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 내가 자주 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해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적 이쯤 되면 다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을 뒤톡서할 게 있어요 고린도우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는 하나님만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독이 끼어 있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의지하는 게 있었나 봐 그거 뒤톡서 하느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또 역사하잖아 아하 우리의 마음도 뭐 해야 되는구나 뒤톡서 해야 되는구나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신앙도 뒤톡서 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 독이 있을 때와 그 독이 빠지고 믿음이 들을 때 차이가 어떤지 마가복음 9장 22절 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지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여기사 도와주세요 저게 사실은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부정적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디톡스 한 겁니다 곧 그 아이 아비가 손질러 가로돼 내가 믿나이다 보세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우리 믿음에도 독이 들어오면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전독 가운데 도마도 볼래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로 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 가로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 내 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나 하시고 도마에 이르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을 가로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예수께서 오사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지금 도마를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디톡스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안 들어오는가 왜 나는 사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가 바로 이 믿음의 디톡스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47살 먹은 총각이 있더라고요 47살 먹은 총각이 그러니까 애가 괜찮게 생겼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어째 이게 장가를 못 갔는가 빨리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 있으면 나 살다 진짜 이렇게 멋있는 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나 어젯밤에도 꿈에 나타나려고 그랬습니다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뭐 얘기를 해서 응답이 되면 결혼을 하고 사실은 말하면 나도요 진짜로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고 안 믿어 난 진짜 여자 앞에 서면요 한마디도 못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진짜로 부끄러워 안 믿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무엇이 말을 못해 저렇게 하면서 변했어 원래 그랬다니까 원래 나는 우리 집사람 집 금방에 가지도 못했어요 막 빙빙 돌아다녔어 멀리 아이고 진짜 내가 만약에 정말로 적극적이었다면 나는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여자가 나오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왜 나는 장가를 갔냐 간단하지 내가 적극적이 아니어도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을 한 거야 왜 너는 장가를 못 갔냐 너는 네가 소극적으로 해도 누가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간 거야 여자가 너무 예쁘면 뒤로 살살 빼도 남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쁘지도 않고 빼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참 이뻐 아이고 부끄러워요 그래도 뭐가 부끄러워요 하고 와 남자가 그런데 안 예쁜데다가 부끄러워요 그냥 가는 거야 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나는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 어젯밤에 보셨습니까 어젯밤에도 아주 참 프로가 좋았죠 지난주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동치미에 금보라씨라고 아 이분 나 대단하더라고 아 대단해 원래 이게 이분이 가정이 한 번 실패하고 자녀가 셋 있는데 남자가 하나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남자는 진짜 좋은 남자인데 그분은 상처분이야 애가 둘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 남자가 자기가 볼 때는 과분할 정도로 좋아 그래서 이제 딱 대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대이 들었는데 다른 아가씨한테서 이제 나이가 좀 젊은 아가씨가 이제 교제를 또 이렇게 했나 봐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가 있으니까 받기를 주저주셨으니까 딱 그랬대 금보라씨가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그리고 문자에다가 아니면 말로 얘기하세요 나 여자 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당당하잖아 그게 적극적이라 그게 긍정적이야 그게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아 괜찮은데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하세요 확 그냥 내가 차를 몰고 지금 한강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리가 돼갖고 산대 아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좀 당당하게 좀 떳떳하게 할렐루야 디톡스 하세요 소극적인 삶을 디톡스 하세요 보세요 나는 지금 어대를 보며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희 회장님만 바라보면 나는 한없이 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살면 나는 한없이 낮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장동버씨나 현빈씨나 이영애씨나 김태희씨만 바라보면 나는 한없이 못생긴 사람입니다 소녀시대나 엑소만 바라보면 나는 하나도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눈탱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는가 이런 것 좀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집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너희가 피구나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맨 세상에 높은 사람만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살지 말고 한 번쯤 내려다도 보고 한 번쯤 주님도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막 넘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삽시다 그게 왜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낮냐 디톡스가 안 돼서 그래 육체의 디톡스, 마음의 디톡스, 믿음의 디톡스 이게 다 디톡스가 되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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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